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AI 작곡가 이제 작곡 편집을 담당해 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생성 AI가 이걸 음원 생성 AI 이렇게 부르네요 유디오 사운드풀 이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상 이렇게 즐겨서 소개해 드리는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정호 교수께서 이번에는 이제 놀라운 작곡 능력의 AI 음원 생성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곡 주제를 입력하게 되면 작사 작곡을 자유자재로 하고 교환곡을 트로트로 편곡도 가능하고 지금 한참 세계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스위프트는 음원 수입 세계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 영역을 바로 음원 생성 AI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데 대한 아주 좋은 흥미로운 그런 음악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술과 매체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그동안 눈부신 변화를 해 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거치지 않고 음악 자체를 만드는 작곡의 영역에도 거대한 변화가 이르기 시작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음원 생성 인공지능이 작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아마 이제 음원 생성 AI가 주파수와 공간에 존재하는 패턴을 학습하는 모양입니다 음악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조건을 아주 잘 갖고 있는 잘 갖춘 분야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생성 인공지능인 거대 언어모델이 글을 잘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곡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생성 인공지능을 위한 음악 작곡 분류 방식을 김정호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사운드로 리퓨전 텍스트 이미지 입력으로 새로운 작곡이 생성되고 음악 파일 압보 입력으로 새로운 작곡이 생성되는 메타가 만든 오디오 클래프트 아이바입니까? 또 편곡해주는 업체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음원 생성 AI 중에서 유명한 게 어느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바이크 뮤직 아이바이크 라고 부르네요 아이바이크 뮤직 AIVA를 아이바이크 뮤직 앰프 뮤직 안킥 오크 뮤직 그 다음에 한국 가수 이현이가 개발한 미드낫 이게 가장 유명한 그런 음원 생성 AI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훨씬 더 상시한 정보가 여기에 이제 이병현님이란 분이 최고의 AI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 12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디오, 수노, 아이바이크, 사운드풀, 무베르트, 베토벤 AI, 사운드록, 에그레트 뮤직, 부미, 라우디, 뮤직스타 A 이렇게 12개를 소개했네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에 시간 났을 때 대부분 다 유료일 겁니다 무료로 찾으셔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음원을 생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AI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디오 이건 무료로는 무료고 키스 AI, 사운드풀, 피몰라 AI 김종호 박사님이 음원 생성 AI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대개 이제 음원 생성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확률적으로 가장 인간이 좋아하고 감동을 느끼는 음악들 순서로 생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점수를 주게 되면 강화 학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점점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음원 생성 AI로 바뀌게 되는데 곡의 주제를 플롬프트로 입력하면 이것을 AI가 이해하고 주제에 맞게 작곡을 해주고 가사도 쓰고 그것에 맞게 작곡도 하고 또 새로운 무드 텍스트 영상을 입력하면 그것에 맞는 음악을 작곡한다. 이미지를 넣고 여러분들 주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초단위로 새로운 작곡을 할 수 있고 그 작곡하는 숫자에도 제한이 없고 곡의 길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 전기만 공급되면 24시간 동안 작곡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는 인간 작곡가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엉망한 이야기인 거죠. 현재 미국의 싱어송라이트인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는 사람입니다. 엄원 스위프 1위 가수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자식의 곡 모두를 자신이 단독두는 공동으로 작사 작곡 및 프로듀싱한 가수인데 미래는 생성인능이 이들을 대체해버리고 목소리, 얼굴, 표정, 춤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클렌포트라는 여러분들 게임 회사에서 3초 정도의 음성만 확보하게 되면 음성을 다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직업은 음악가가 아니지만 취미로 작곡을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컴퓨터 덕분에 관인학곡을 만들어 떴습니다. 모든 예술행위 중에서 작곡이 가장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수량, 즉 음정, 음양, 길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술은 불가능한 예술입니다. 당연히 AI가 작곡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학습 데이터로 입력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진로를 거부하는 그런 소식과 함께 액터지요라는 그런 영일만 해저개발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 이런 부분을 함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일도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